마지막 먹방 하나 무슨 국 끓일 건데 된장국, 호박잎 호박잎 넣어서 2개, 3개, 4개, 5개, 5개 넣었어. 이게 뭐야? 다시맛? 다시맛. 이거 넣어야지. 그거 다 넣어? 뒤풀이? 맛있겠지, 그럼. 이래가지고 얼마나 끓여? 팍팍 끓어야지, 건지지. 아, 끓어야지. 이제 그걸 다 국에다 낼 거야? 응. 그렇게 그냥 씻으면 되는구나. 아니, 그래도 있지않아. 아, 비벼야 돼? 비벼야 돼. 살이 있지 않아. 그렇게 힘을 줘서. 아홉국 그릴 때 한 것처럼. 아홉국도 이제 이케잖아. 다 짐 물러지도록, 냄새가 나지 않아, 냄새가. 향이 나네. 이렇게. 그냥 쭉 뜯어. 이렇게. 러끌러끌한걸. 여기다 이걸 이렇게 뻗어. 아, 호박을? 조선호박? 그냥 이쁘게 자르는게 아니라 이렇게. 음. 음. 특이하네. 이렇게 시골에 막 서려올 때 막 호박. 이런 호박. 막 푸도박을 널지않아. 열지않아. 그럼 이걸 따다가 이렇게. 끓여먹으면 너무 맛있어. 음. 음. 또 헹궈죠? 네. 헹궈. 진짜 이것만을 헹구면돼. 이거 시끄러. 또 헹궈죠? 네. 헹궈. 진짜 이것만을 헹구면돼. 이렇게. 이렇게 씻어서. 물을 좀 빼놔. 음. 그래서 이제 된장 풀어서. 이따가 육수. 저거 건더기 건져내고. 청양고추 넣고. 음. 푹 끓이면 맛있어. 맞아. 청양고추 넣으려고? 응. 매콤하겠네. 좀 얼큰한게 들어가야 맛있어. 맞아. 좀 빨간게. 하나씩 보여야지. 잘 끓는다. 다 건져냈어? 다 건져냈지. 이렇게 펄펄 끓을 때 40분 끓이고 건져냈네. 너무 끓이면 안좋아. 저. 다시마도. 응. 콩조각이 있으니까. 좀 거르다가 털어붓어. 그냥. 된장을. 그렇게 살살 풀어준다고? 콩조각도 없네. 콩껍질이. 그래도 나중에 본문 있어. 아. 국에 그냥 해보면. 좀 익혀줘야지. 그게 쪼개지지. 그럼 바지락같은거 안넣고. 이렇게. 뒷보리로. 다시. 내가지고. 하는거구나. 그쵸. 나오고. 나문도 들어가. 아니. 저. 이파리 많이 들어가니까. 응. 수분이 나오니까. 된장을 좀. 감가하니. 풀어야 돼. 넉넉히. 이런거 좀. 이렇게 쪼개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된장이니까. 응. 섞어주고. 응. 냄새가 좋네. 좋지. 응. 뭐야. 아까 씻어놓은거. 응. 그거 다 넣어. 응. 응. 호박잎하고 조선호박. 응. 이렇게 넣으면. 맛있어. 이렇게 넣으면. 이제 또 파알팔 끓여야지. 이제 펄펄 끓여야지. 호박은 금방 물러. 이거. 끓이지만 하면. 이제 돼. 시원하겠다. 맛이. 응. 이걸 넣었으니까. 이따 간을 봐야지. 응. 클 끓어나면. 펄펄 끓여야 돼. 금방 끓어야 되지. 뜨거운. 아. 고추를 안 넣었구나. 응. 고추를 다 넣고. 응. 응. 고추를 막 끓으면 돼. 오. 고추를 넣었다고. 이제 한 15분 끓였어. 응. 맛있는 냄새 난다. 흐박이 익어야지. 흐박은 이제 끓여 놓으면 이제 물러져. 양념장 양념장 채 barley 배고파 한글자막 by 한효정